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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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를 만날 수 없다고 알았을 때는 어때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엄마를 어느 역에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꿈을 하고 가는 거예요 꿈을 하고 바로 어떻게 꿈을 먹는 존재예요 자 10개월을 떨어질 때 소원을 이뤄받나요 10개월 들을 때 0.3% 만에 떨어진대요 손을 그래야 잡으면 초점이 되요 토탈이 그 어떤 사람만 소원을 볼 수 있어요 네 그 맛에 사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 소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나요 꿈이세요 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어요 자 인생이 울면 태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울면 근데 불매암에 달다가 실망을 왜 주문대요 자 뭐예요 이렇게 바꾸자고요 울면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고 웃음에 달다가 웃음에 죽자고 해요 웃음 어차피 가끔 삶은 인생 자 김미안씨가 자기 운명을 이렇게 정했어요 운명 운명 웃기고 자빠졌네 저도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웃기다 자빠졌네 저는 항상 여기 가게 올 때마다 엠브란스가 밖에 항상 대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자 말을 웃으려면 어때요 동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자 저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아이 진짜예요 마을에 서 있는 사람이 어린이더라 동심으로 돌아가면 동아지 돼요 그래서 어린이가 400번에서 600번을 부린대요 어린이가 많이 많이 웃어가지고 어른보다 더 오래 산다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네 못 안 들을까 그랬어요 어린이가 오래 산대 어른보다 좀 웃어줘죠 그래서 유미 고체를 찾아라